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주를 위해 일어서란 사람 주의 신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가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북을 이루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촛불 되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힌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주를 위해 일어서란 사람 주의 신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가 한 사람 작은 자가 정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북을 이루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촛불 되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힌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주님의 한 걸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이 은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이 은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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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